앵콜의 앵콜 노래 하나만 더 불러도 돼요? 저희 이제 입이 다 풀린 거 같아가지고 기분이 조금 조급해져서 사실 앵콜은 무대 밖으로 나갔다가 앵콜을 받고 들어와야 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추워서 앵콜을 금방 끝내실까봐 저희가 나가지 않고 여기 있겠습니다. 그럼 앵콜로 다음에 불러드릴 노래는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면 좋겠는데 혹시 여러분 잔이라는 노래 아세요? 잔이 알아요? 같이 불러주실 수 있어요? 잔이 후렴도 알고 계신가요? 네 저 뒤쪽도 알고 계세요? 저기도요? 오케이 그럼 다같이 코를 한번 같이 불러 볼게요 셋 너는 지금 너의 잔이 바뀐 뜬금없는 문절도 지난 어떻게 해볼까란 뜻은 아니야 그냥 심심해서 그래 아니 외로워서 그래 오케이 렛츠고 감사합니다 지금 뚝딱이 피디 바로 구독하란 말이야 뭐해 지금 빨리 구독해